이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두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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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